아 역시 알코올이 치는 거야 어르신 저 도제자식으로 화를 할 수 있을까요? 짠 화해 안 하면 말지 뭐 내가 대체 뭔 말 안 했다는 거야? 내가 소지 1억 병 먹는다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란찜 하나 와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르신 왜 웃으세요? 그냥 다빈씨 보면 신기해서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속상해 했다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시무룩해 했다가 저 지금 감정조절 못한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? 그럴수 아